오늘도 변함없이 연습실에 모인 우리 아홉 명 데뷔라는 꿈을 향해 한걸음 한걸음 내딛고 있는 우리들 우리들의 꿈은 언제 이뤄질까? 어? 이게 뭐지? 우리 아홉 명 원더랜드 바다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하얀 피부에 빨간 머리 인어공주를 대표하는 작지만 강한 리더 하나입니다 입장 티켓은 저에게 받아가세요 푹 최강 동안 구구단설 1위 미니예요 저는 깨끗한 바다가 너무 좋아요 미역들이 엉켜있어요 깔끔하게 정리해줘야죠 바닷속 청소당당 해피바이러스 인어 세정입니다 바닷속 산의 진미가 궁금하시다면 저를 꼭 찾아주세요 제주 출신 인어 민아입니다 깊은 바닷속이 궁금하시다구요? 그럼 만능 막내 저 혜연 인어에게 안내 팜플렛을 받아가세요 우월한 기럭지로 바닷속을 헤엄치며 여러분들을 안내할 반호님 소희입니다 여러분은 바다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나요? 나영 인어와 함께 원더랜드 바닷속을 구경해볼래요? 아아아아아아 돌고래들의 노래소리가 들리시나요? 돌고래와 함께 노래하는 인어공주 혜빈입니다 안녕하세요 셀린 인어예요 바닷속에 신빌롭고 아름다운 것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들도 같이 갈래 아홉가지 매력을 가진 아홉명의 소녀들이 모인 극단 구구단과 함께할 우리 단짝 여러분들이 있기에 앞으로 펼쳐질 구구단의 이야기가 더욱 기대된다 내년 크리스마스도 우리 함께하는 거예요 약속! 우리 단짝! 해피 크리스마스!